뒤로 이렇게 밀어주고 뺑뺑이 앉아 그리고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쭉 뻗으면서 상대가 엉덩이 쪽으로 다시 뻗어요 이렇게 뻗으면서 누르면서 앉을거에요 이런식으로 앉을거에요 그리고 왼쪽 손을 낮춰서 이분 얼굴이 내 옆구리에 뛰게 이렇게 낮춘거에요 상대가 이렇게 눌러들고 잡고 살짝 뺑고 기다려주세요 왼발을 뒤로 깔고 잡고 그래서 왼쪽 발 앞꿈치를 태우려 상대방이 눌러서 왼쪽 옆구리가 상대방 볼을 바꿔주고 보게돼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눌러놓으세요 이렇게 둘러둡니다 밀가모샷 제가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여기서 다리 두기고 여기 두근긴데 지금 다리가 두절되어있으면 여기 두근긴데 허벅지 앞 여기를 잡는게 아니라 옆 무릎 옆 무릎 두근긴데 이렇게 잡고 상대방 다리를 두고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잡아당기면서 눌러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누르면서 왼손으로 짚고 왼발을 붙이면 왼발이 쭉 뻗어요 뻗으면서 왼쪽 엉덩이 왼쪽 옆구리 엉덩이 이렇게 옆구리 엉덩이 이렇게 뻗었다가 뻗었다가 이렇게 접어요 앞붓이 짚어주면 돼요 왼쪽 손 부시면 낮춰줘 너무 높으면 머리가 빠져 이분이 머리가 겨드랑 앞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낮추면 돼요 낮춰서 이 손이 겨드랑이 잡아주면 돼요 반대쪽 엉덩이 잡아주시고 이제 이 다리를 이 다리를 위로 훑으면서 왼무릎을 배꼽 앞으로 짚어둘 거예요 이 왼쪽 무릎 배꼽 앞으로 이렇게 돼요 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눌러주면서 무릎이 여기 배꼽 앞으로 들어가면 무릎이 여기 앞에 그러면 어깨 고립이 돼요 어깨 고립이 돼요 어깨가 지금 고립이 돼서 엄청 안고 자 여기서 이 다리 흔들면서 왼발로 왼발로 아랫다리를 밀어주세요 정강이나 잘못 쪽으로 밀어주세요 여기 빠집니다 빠지면 여기 고립이 엄청나요 이분이 못 움직여줘요 이 다리를 이 다리를 흘리면서 이 무릎을 세우면 어깨나 팔꿈치 않게 뻗겨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면 저는 그대를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뻗기자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벗길까요 밀어내면서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풀리면 발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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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을 세우면 팔꿈치 안쪽이나 어깨 풀면 어깨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딸면서 이렇게 왼쪽 다리를 뒤통수에 자리로 떼어내고 옆으로 뻗었다가 저분도 대 65 왼손을 낮추면서 상대방 얼굴에 이렇게 겨드랑이 옆구리가 그 다음에 보시면 왼쪽 옆구리가 이분은 볼을 저쪽으로 눌루는거예요 누르고 이렇게 빌어주면 옆구리가 이분이 나 쳐다보기 힘들어. 고정이 돼. 그 다음에 이따 이 손 누르면서 왼다리가 배꼽 앞에 세우려고 해. 그럼 여기서 벌써 꺾여. 끝났어. 그래도 버티면 왼발로 아랫다리에 허벅지를 밀어주면서 털어. 그 다음에 오른발 빼고. 여기서 한 번. 이건 누르고. 누르면서 기울여. 이렇게. 이분을 세우면 돼. 이걸 끌고 있으면 너클 부분을 밀으면서 밀자. 펴지면 스트라이터 안 가야 돼. 스트라이터 안 가야 돼. 한번 시작해. 됐죠? 그 다음에 안 좋아. 저거 어때요? 별륨도 없으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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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가락이 들어가서. 귀 옆에 나갔다. 볼 옆에 나갔다.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이 얼굴 앞에 돌려가지고. 이쪽 귀를. 뒤통수하고. 옆통수하고. 귀를 갖고 올 거야. 이게 이렇게 앞으로 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원래. 그림을 잡아. 그 다음에 이 다리. 이 다리.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아야 되고. 여기 잡아야 되고. 이거는 다 된다. 이쪽도 되고 이쪽도. 보세요? 이걸 잡았어.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지금 무릎 꿇고 있죠? 그래서. 이 다리를. 등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왼쪽 옆구리에. 매달릴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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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을 때는. 이 무릎이 열리고. 이 무릎을. 배에다.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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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오른쪽.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얹히는 избран해야 돼요. zł abstract 만들기는 폐를. 내가 과다. 이렇게. 왼손을. 그립을 잡아야 되요. 잡고. 얼굴의 앞. 장바. 이 쪽. 내 손ерх질. 이렇게. 이렇게. 옆. 앞으로. 아래. 그립잡고. 기 politics. 너의 쪽. 왼쪽 엉덩이 엉덩이를 들어와야지 여기도 뒤로 가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와야돼 상대가 머리가 내 대암 눌러줘 아래쪽 눌러줘 얼굴까지 넘어오면 이분이 무릎이 이렇게 꿇어져있으면 이렇게 해서 무릎 꿇으면 이분이 이기시잖아요 이분은 넘어트리죠 여기 보면 이 다리 무릎 꿇는게 아니라 내 오른쪽 옆구리가 이분을 눌러야 돼 누르는데 이거 엉덩을 파야 돼 엉덩을 파고 오른쪽 옆구리를 누르면서 이발 바닥을 세워야 돼 세워줘 세워줘 발로 땅을 밀면서 몸을 기울이기 힘들어 그위를 잡고 바지 그린 배드 그린 벨트 그린 잡고 이 팔을 보면 이 팔을 어깨 위에 오른쪽 겨드랑이가 노출되게 눌러주면 힘들어 그 다음 맨발로 이 밑에 있는 다리 이 다리 밀면서 털면 이 다리 또는 여기서 이 손이 여기있죠 이 손이 여기있죠 위스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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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고 상대방이 손을 숨밀에서 배앞으로 엉덩을 이때 움직일 때 엉덩을 여기가 왔죠 머리 눌러주고 그 다음 왼손 맞고요 이 손이 겨드랑이 아래로 와요 그 다음 상대방 눈물었는데 이 겨드랑이가 내 내 시선에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되면 이 분이 이겨 왼손 상대방 이 손이 이렇게 그래서 겨드랑이 불러주면 겨드랑이 눌러주는데 겨드랑이가 노큐리드 위쪽 팔을 눌러주면 돼요 자 이 발로 밀어서 이걸 털어주고 상대방 근육이 털리게 근육이 움직이게 그래서 이거 하다가 손이 모출되어 있으면 리스트랍당 맞죠 다시 또 바드 바드패스 했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궁대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 발로 상대방을 상대방을 팔 치시고 이렇게 상대방이 그대로 일어나면 눈으로 이 가뭄이 시작 눈이 겨드랑이가 아니라 언더를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에까지 갔는데 기대해야 되는데 이 겨드랑이 안으로 손이 여기 와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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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들어 들으려고 하면 악근 이분이 수입하면 여기 치는다 이게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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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이랑 연결할거에요. 이 손이랑 연결할거에요. 밑으로. 안으로. 이렇게 연결할거에요. 근데 팔꿈치를 끌고 그죠? 이렇게. 끌고 와서 굽죠? 그러면 연결이 힘들어요. 난 바로 새끼리.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립이고 손만 손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요. 팔꿈치가 움직이는게 아니라 손이 가야 되요. 팔꿈치를 고립. 목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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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자 이분이. 겨드라이 안좋아. 안주면. 맞고. 맞고. 이 이브가. 상두밖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손등이 벌어주면 되요. 자 연결하고. 상대방 이 위쪽 팔 있죠? 상두밖으로 팔꿈치를 얼굴로 끌고 와요. 이 손이 이렇게 되게. 상대방이 이렇게 되게.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오를때. 바로 끌고 와요. 고립이 잘 되가지고. 바로 그 어깨. 그 다음. 여기 왔어. 근데 손을 못잡아요. 그 틈이 안나와요. 틈이 안나오면. 안나왔을때 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손을. 언더밖으로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상대방. 어깨를 눌러줘. 이렇게 눌러줘요. 상대방이 눌러줘요. 이거 드래그. 이거 당기면서. 당기면서 이 발 짓고. 엉덩이 쪽으로 갈거야. 상대방이 힙 슬라이드로요. 왼손도 이거 엉덩이 같이 당기면 되요. 왼손으로 엉덩이 같이 당기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서. 약간 원으로 돌면 되요. 원으로. 기대고. 상대방이 기대고. 이렇게 돌면. 팔이 빠져요. 허리 잡고. 손짓고. 등으로. 다시. 상대방이 손이 안좋아요. 기다렸다가. 이 손은. 언더를 놓고. 그 다음에. 왼손도.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해서 감는. 그 다음에. 이 발 짓고. 힙 슬라이드 하면서. 엉덩이 쪽. 꼬리뼈 쪽. 회전합니다. 그리고. 팔이 빠져요. 손짓고. 돌풀 두고. 앉아. 상대방이. 이모하고자. 발 일단. 에이저 소스. 무섭. 불에다. 스틱. Jeff. 엉덩이. 헬로.